XSFM입니다. I, D, W, K 물건을 못 만들었는데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주변에서는 논쟁에 불이 붙으면서 인기가 올라가고요. 물건을 잘 만들고 포장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팔리기도 하지만 나머지 세 경우의 사람들이 몰려와 포퓰리스트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시장이나 정치는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퓰리즘이 나쁜 칼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드느냐에 따라 격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은 총과는 달라서 규제할 수 없고 존재가 당연합니다. 포퓰리즘은 요리의 플레이팅과도 같아서 내놓는 사람이 보여주는 나는 당신을 설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크다 보면 간혹 거짓도 들어가고요. 오늘의 미나문구는 명확한 줄을 그어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 힘든 미디어의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 10월의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XSFM의 7년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의 최근 프로듀서 요승균입니다. 윤세민 에디서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김민하 씨가 앉아있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죠? 포퓰리즘. 가짜 뉴스와 포퓰리즘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박 뜬구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 마구 긁고 노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XSFM 음향기기 섹션과 XSFM 전통주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통과로 믿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더 좋아하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 기분 좋은 술 전통주 어떠세요? 엑셀스몰에서. 샘입니다. 아 이거요? 네. 헤더폰입니다. 소니의 히트작 1000X 마크2. 네. 이게 히트작이었나 봐요? 그게 포장지죠. 히트 안 해도 히트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히트작인 줄 알고 삽니다. 이 시리즈의 신제품인. XSFM의 히트작 티셔츠. 이 시리즈의 신제품인. WH-1000X 마크3가 얼마 전 대대적인 행사와 함께 런칭했습니다. 지금 TV를 켜시면 아이유 선생이 나와서 쓰고 있는 그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액세스몰에도 입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가을 맞이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필 님이 난해한 오프닝을 읽고 있는 중간에 이 제품을 좀 알아봤거든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유명하죠. 요즘에는 DAC 기능은 거의 기본인가 봐요. 기존의 블루투스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약 3배 정도가 더 많대요. 4.0보다?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뭐 그렇대요. 플랙파일을 블루투스로 전송하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소니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하우징에 손을 올려도 음량이 낮아지면서 주변처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능은 마크2부터, 예전부터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이 비싼 제품보다는 5만 9천원짜리. 그거 광고라 그랬더니. 네. 5만 9천원짜리 WH-CH500.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이고요. 네. 140그램. 굉장히 가열네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헤드폰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연히 무선 통화도 되고. 그리고 플스용 헤드폰을 표방한 L600 7.1채널입니다. 네. 플스 매니아들이 플스를 하면서 쓸 수 있는 헤드폰이고요. 김현아지 씨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헤드폰이 있고. 그리고 이 L600 같은 경우에는 7.1채널이니까 배그 할 때 좋겠네요. 앞에서 쏘는지 뒤에서 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고 싶거든요. 네. 어쨌든 배그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플스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L600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헤드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안 사시더라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재밌네요. 네. 언제나 가격은 자신있다고 유면상 PD는 늘 강조하곤 합니다. 오늘 김민아 아저씨는 뉴스보다는 그냥 자기 철학을 떠들 것 같습니다. 뉴스라운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종종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카톡방에 도는 그 가짜뉴스들의 정체는 무언가. 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고 그거에 낚여가지고 공유하시는 거겠지 싶었죠. 잘 생각해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웹페이지에 있는 거를 카트고로 공유하는 고급 기술을 알 수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대충 무시한다?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중적으로 그냥 퍼지기에 좋은 놀이는 아니에요. 이 가짜뉴스는. 그렇죠. 따라서 추진하는 세력이 없다고는 못 말한다는 거죠. 네. 한겨레에서는 이 카톡 메시지들의 연결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죠. 네. S 더 기도운동이 있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네. 한겨레가 센 거 되게 잘 물어가지고 엄청 끈질기게 잘 추적한 것 같아요. 대박을 냈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S 더 기도운동입니다.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결을 찍으면 슈퍼바이러스가 된다는 문자가 돌았던 것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같은 깐 냉이들한테는 안 오죠. 그렇겠죠. 네. 이 문자의 발언지입니다. 네. S 더 기도운동이요. 네. 또한 한겨레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온라인에 퍼뜨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에서 입수한 자료는 2012년 6월 이용희 대표가 직접 작성한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획안입니다. 인터넷 선교사.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고 쓰면서 너무 웃었어요. 그래요? 귀여워서? 인터넷 선교사? 네. 뭐라고 불러 짧게? 넷산? 귀엽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작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여론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 5억 5천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는 또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지원받지 않았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의 일환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한겨레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개신교 관련지 관련 언론의 기사들을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수가 국민일보 포함 애써 기도운동 측의 반발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네. 반발이 재밌어요. 넷선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에스더 기도운동 측은 슈퍼바이러스를 비롯한 자신의 말이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몇 가지 상관없는 기사들을 인용했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정신상태를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특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르스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바이러스의 근거로는 약간 합병증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 링크를 했고요. 세상에는 합병증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해서 얘기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렇답니다. 그 아저씨를 처음 시작할 때 한 6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름이에요. 에스더 기도운동. 시발단 최초 현장 취재를 했던 덕질인이 얘기를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얘기해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이거 뭐 세례명인가. 아니면 무슨 뭐 에테르. 불 질러버리겠다. 이런 걸 잘못 쓴 건가. 가소 이름이잖아요. 에스더에서 S 빼면 에테르에요. 뭐를 잘못한 거니. 국정농단 파문 있을 때 구국기대회회를 개최했던 걸로 또 이름을 만났었어요. 재작년에. 미스바 구국기도회였는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보면 미스박을 오타친 줄 아시는데요. 그렇죠. 미스바는요. 히브리어고요. 워치타워 같은 개념입니다. 디텍터용 감시초소 이런 느낌입니다. 정의의 실천자 혹은 정의의 기준 같은 걸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인양반들 활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인양반들도 개신교나 개신교 전체한테 아주 미안한 말이지만 침투방법이 신천지하고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일반 사회에 아주 익숙한 얼굴로 침투하는 걸 전략으로 삼더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직장, 노인 커뮤니티, 대학가 등에 가서 가짜뉴스를 담은 메시지를 뿌린 다음에 우경화시키고. 일부는 회원으로 받는다거나 하고 등등인 거예요. 잘 아시는 바대로 신천지는 이런 방식으로 중견교회들을 한 방에 자기 걸로 만들곤 합니다. 저는 좀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개신교가 종종 정경교 일체의 사회를 꿈꾸곤 하죠. 정계, 재계와 교회가 한대뭉초 국가를 이끌고 가운데에 교회가 있는. 제가 이번 지선 대한외국당에 선전한 걸 놓고서 그 점에서 극우에게 되게 희망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성에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봤자 1%라서 개신교는 여기에 정말 만족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회로를 택하는데 그 소식이 다음 소식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배신자라면서 외로운 싸움을 선택한 태극기부대 사이에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가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말과 대비해서 9월 말에 책임당원의 규모가 8000명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박사모 회장도 최근 회원들 사이에서 한국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당대표 투표권을 쥐고 우리 집을 탈환하자는 내용의 움직임인데요. 이게 신촌지에서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쥐고 황교안 정총리나 혹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때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를 거고요. 이 정당에 늘 반대해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신기한 현상인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여당하고 대통령 지지도의 변화의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밀고 싶은 대선주자 나와라. 혹은 반대를 할 거면 좀 세련된 걸 해라. 우리가 너네 편인 게 부끄럽지 않게. 나는 지금의 집권 세력이 싫은데 마음도 올 곳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근 2년째 한국당의 정치인들 헛발질이 너무 많고요.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주기에는 가장 크게 발목 잡혀있는 상황이 이거입니다. 친박 대 비박의 갈등입니다. 이 오래된. 왜 그러냐면 원내에 친박으로 줄 세워서 공천받은 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배지를 쥐고 있을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딜 갔든 간에 그 사람들은 당내 선배들 혹은 다른 계파가 자기들을 잡아먹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크지요. 그래서 한국당 내 일부에는 극우 회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그건 현재 중진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분열의 씨앗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입당이 늘면 맨날 외치는 인적세신 어쩌구 이런 거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뉴 제네레이션이 들어올 거예요. 한국당에. 세대교체가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교체가 되는 동안에 이 당이 잘 안 돼서 소멸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정치라는 건. 그것과 관련된 또 먼 데서 들려오는 분명히 서로 한번 교차하게 될 스토리의 일부분입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것 같지만 원내정당이에요. 그리고 소수정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지선. 이걸 또 오타를 수수정당이라고 써서 나 이게 무슨 소린지 검색했잖아. 지지율이 수수한. 그러니까 옷을 못 입는다는 소린지 수수정당? 소수정당입니다. 지난번 지선에서 제가 지방의 선거구 문제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3, 4인 선거구를 없애버리고 거대당만 지방의회를 독차지할 수 있는 1, 2인 선거구로 획정해버리는 바람에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의회에서 아주 꼴불견의 사태가 났었습니다. 지방의회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날치기를 하면서요. 짬짜밀를 해서. 네. 10월 2일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민중, 녹색, 우리 미래 등이 한 대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개혁을 주장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국회 예산은 동결된 채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뜻합니다. 어차피 나와야 했던 얘기고요. 국회의원 증언은 우리나라 재헌 이후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었는데 국회의원이 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별로 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아저씨인가요? 지금은 돈 많은 안철수 아저씨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치 혐오가 지금 장사 안 된다는 거죠. 바른미래당에 보기에도. 그렇죠. 당연히 손학규, 이정미, 정동영 대표가 함께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정치가 살아 움직이는 게 맞는 게요. 개파 갈등, 공천발 갈등, 면피, 손절매 등등등. 다양한 이유로 생겨난 원내 3사당입니다. 이 당들이 정의당하고 시민단체들의 수건 사업에 보조를 맞추는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막상 오니까 재미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의당의 윤소아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당이 빨리 정개특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명단 달라, 촉구를 하던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그 메시지 안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너네한테 돌아가지 않아.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그게 결과가 오당제든 다당제든 좋으니까 양당제를 깨자는 애티튜드로 바른미래당이 올가을부터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이신호가 손학기 대표 체제 이후에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여당이 이신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총선 몇 번만 더 하면 선거제도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하 씨와 만나겠습니다. 윤석열 에디터는 수고 많았습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민하문구 시간입니다. 제가 김민하 씨에게 돌려 돌려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꼭 요즘 뉴스 얘기할 필요 없다. 이 얘기는 남북정상회담 얘기 세 번 하지 말자. 자주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솜사탕 같은 원고를 들고 왔습니다. 물만 뿌렸는데 녹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콘텐츠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칼럼미스트가 이런 글을 쓰고 싶어 하죠. 그렇군요. 김민하 씨가 뭘 준비했는지 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음식에 대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5단가? 그래서 음식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5단가? 약간 시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황교익이 실시간 검색어 오르기 전이었어요. 제가 알 때는. 그래서 시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고민을 우리 팀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황교익을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래도 뭔가 들으시는 분들이 갑자기 김민하 맨날 신문에 나온 얘기 하다가. 왜 황교익이야? 황교안 얘기나 하지. 갑자기 그러면 적응을 못하실 것 같아서. 일단 가짜뉴스 얘기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음식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지금 녹음만한 시점에서 불판이 달궈지고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지금 한참 올라오는 중이라. 그럼 음식을 했어야 되나? 지금은 좀 미디엄 레어 단계고. 아직은. 곧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요? 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단계라서. 그럼 다음번에 음식을 하면 되겠군요. 저도 이제 윤석열의 에디터하고 많이 논의를 하다가. 그래 이번 주는 참전 시기로 좋지 않다. 지금 상륙 작전을 펼쳤다가는 내리는 족족 죽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막걸리 12개 갖다 놓고 한번 해보죠. 그렇죠. 저 극뻔 좋아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가짜뉴스. 가짜뉴스. 네. 앞에 뉴스 라운드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겨레가 대박 보도를 했습니다. 대박 보도. 저 뭐 에스더가 나와가지고. 네. 에스더가 뭐야. 갑자기 에스더가. 근데 사실 그전부터 이름이 나오던 조직이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 뭐시기나. 기도운동. 기도운동이.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어떤 배우가 뭐고. 그다음에 내부의 메커니즘이 뭐고.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언론이 그동안은 보도를 못했었으니까요. 그렇죠. 한겨레가 이제 뭐 한겨레 무슨 탐사팀이 이것을 보도를 했어요. 잠입에 성공한 거죠. 네. 내용은 알아서 확인하시고요. 네. 여기서 그 기사를 다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맨날 이거 김민아 해오면 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줄어야 돼요. 너무 길어요. 네. 그래서 내용은 알아서 확인을 하시는데. 네. 그래도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난민 얘기가 나왔을 때 가짜뉴스가 유독 많았죠.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추적해보니까 에스덕 기도운동이라는 조직이 나왔고. 여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가짜뉴스 생산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극우파하고 손잡고 있는 조직 중에 하나더라. 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어떤 우파 논리 이런 걸로 포섭을 하는데. 네. 이 우파 논리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기독교의 적이 다 종북이. 그 전부터도 북한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방 전국 이후에 북한의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가지고 남으로 내려와서. 남에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보수화돼서 나중에 서북 천년단 이런 것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적인 종북과 싸워야 되고. 또 무슬림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상대입니다. 네. 기독교와 극우파의 공통분모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난주에는 LGBTQ와 싸우기 위해서 차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걸 차 깔아 놓겠다고. 트럭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론전에 이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박근혜 캠프가 국정원한테 돈 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는 신문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당연히 이런 가짜뉴스하고 싸워야겠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갖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실을 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따져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 그건 논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없는 얘기를 지어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얘기한 건 자기에 대한 가짜뉴스가 있어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호치민 주석 당신은 짱짱맨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김일성 주석 김정은에 대한 찬양이다 이래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주석 놈이라 그럽니까? 상갓집 가서? 그거는 제가 봤는데 이거 진짜 낫기 좋게 썼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번에 밝혀낸 거고요. 한겨레 취재팀이요. 제 생각에는 이낙연 총리가 그거 쓰면서 이거 쓰면 몇 놈들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네. 판단의 시간은 짧으니까요. 그런데 말실수라고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동네는 그리고 호치민 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호치민이 짱짱맨이잖아요. 그렇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호치민 넘버 1이고 넘버 2 누군지 아세요? 박항서죠. 잘 세네 오늘. 박항서의 나라에서 이낙연이 왔는데 이낙연이 거기다 당연히 주석님 짱짱맨이라고 쓰겠죠. 베트남인들이 번역해서 이게 이런 얘기다라고 하면서 신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낙연 총리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리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매우 많은 나라들에서 가짜뉴스 대응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제도적인 대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실제로 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건 사실 좀 미묘하고 논쟁 여지가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가 가짜뉴스냐부터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될 테니까. 그러면요. 명백한 가짜는 당연히 가짜뉴스지만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제도나 이런 법의 문제도 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가짜뉴스라고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끝내면 일단 사실은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 또 이 방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끝낼 거면은. 분량을 못 채우고요. 제가 처음으로 김민하 씨에게 길게 하라는 소리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송이 끝났으니까요. 그렇죠. 광고 4개도 틀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싸웁시다 으쌰으쌰하고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누가 나쁜 놈이다. 이 얘기만큼 중요한 어떤 다른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극우 표필리즘이라고들 불러요. 이런 현상을. 극우 이거 읽기 어렵구나. 극우 표필리즘. 극우 포필리즘. 극우 포필리즘. 다른 나라도 가짜뉴스랑 극우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 나라 각 나라들의 정치를 다 흔들고 어떤 혼돈이라고 그러고 자기들께 모여서 다 문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랬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까보니까 이거 러시아에 가서 만든 뉴스다.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 또는 러시아가 생각할 때 힐러리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아서 트럼프를 지원해줬다. 이심전심으로. 그렇죠. 또는 대놓고 지금 트럼프는 러시아가 이심전심으로 나를 도와준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반대자들은 트럼프가 애초에 러시아한테 가가지고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해갖고 도와줬구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러시아에 개입을 해가지고. 마음이 맞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푸틴하고 마음이 맞아갖고 온갖 가짜뉴스들을 생산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래가지고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다. 이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역할도 중요했지만 애초에 미국의 이런 가짜뉴스들을 생산하고 가짜뉴스들로 어떻게 정치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원래도 있어요. 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뭔가 사회에 국가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꿈틀꿈틀하면서 이 위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논하면서 나온 세력들인데 이른바 엘트라이트라고 하는 대한우파를 자칭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미 대선 때는 브레이트바트라는 매체로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브레이트바트의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대선 때 맹활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는 수석 무슨 특별 고문 뭐 이런 수석 전략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백악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 사람이 백인 남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멋진 건 골라서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내부의 권력주쟁 때문에 밀려났고 스티브 배넌이 또. 다른 극우파에 의해서 극우파 스티브 배넌이 밀려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혁명을 위해서 유럽에 가겠습니다. 그래요? 유럽의 극우파들을 규합하여서. 지사를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요. 유럽지사를 지금 만들어서 열심히 뉴스는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유럽의 극우파들을 규합해서 유럽에 있는 극우파들의 어떤 지분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대안우파들하고도 연합전선을 만들어서. 그래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고립주의 그다음에 극우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스티브 배넌의 구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혁명가입니다. 체계바라가 쿠바에서 혁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카스트로하고. 체계바라가 쿠바에서 카스트로하고 혁명을 한 다음에 약간 내부에서 이런저런 암력이 생겨나고 약간 좀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혁명을 수출하러 떠났어요. 인터내셔널로 갑니다. 네. 떠난 다음에 거기서 CIA한테 잘 걸렸다 이래서 총 맞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티브 배넌의 최후일까요 그게? 아니요. 지금 CIA 국장은 트럼프 말을 잘 듣습니다. 하여튼 스티브 배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 멋진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소수자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여성. 그 다음에 그 이른바 컬러피플, 컬러드피플, 유색인종. 그 다음에 어떤 오바마 정부에서는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어드벤치드는 이런 정책.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치적 올바름의 강요. 이런 것들이 백인, 남성, 주류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대한오파였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단계 더 세련된 이런 논리가 등장하는데. 지금 이 미국이 세계경찰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쓸데없이 그 세계경찰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이상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평화. 이런 걸 위해서 미국이 국방비를 지출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동안 중국이. 다 치고 올라왔다. 자기들만 하는 중국이 다 치고 올라와서 미국의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가 치워준 지구라는 집에서 주인 노릇하겠다, 지금 중국이.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대륙의 실수들이 우리 미국을 지금 잠식하고 있다. 김민하의 손목에도 있다. 샤오미 스마트워치가 지금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티셔츠나 만들어서 수출하고 이런 경고음업 제품을 수출하고 이런 거는. 그건 XSFM이나 할 일이고. 그런 건 미국 경제에 그다지 크나큰 타격을 입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첨단 제조업으로 오게 되면. 지금 중국은 첨단 제조업으로 간다고 주장하니까. 그거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건데. 이 대한오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를 세계 체제, 세계적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이상주의적인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용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인 주류 남성들이 몰려있는 러스트벨트의 자동차 공장에서 그들이 해고가 되었고, 일자리를 잃었고, 맨날 술이나 마시면서 세상 한탄하게 만든 주범이다라는 게 대한오파들의 세계관입니다. 구주류의 민족주의. 그렇죠. 그래서 익히 알려졌다시피 이것이 트럼프를 당선시킨 어떤 힘이었던 것이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국이 유럽연합에 지금 가입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진국, 유럽연합 내의 선진국들이 유럽연합 내의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경제발전의 수준들이 그런 나라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같이 발전해가고 그런 이상 때문에 예를 들면 잘나가는 독일이, 잘나가는 프랑스가, 잘나가는 영국은 유럽연합의 소속이었긴 했지만, 잘나가는 선진국들이 유럽연합의 끝에 있는 터키,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려고 지금 돈 낭비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선진국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연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주소동자들을 재받아들이는 바람에. 내부인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렇죠. 우리 원래 백인들, 원래 유럽의 주인인 백인들은 다 일자리 잃고 있다. 그래서 노르웨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1년도에 RNS 베링 브레이비크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총기로 무장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명박을 정신적 어버이삼아, 지주삼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국의 교육제도가 짱짱맨이다 이러면서. 이명박이 짱짱맨이다. 이 이민정책을 이렇게 활짝 열어제 낀 노동당 정부를 없애야 된다. 노동당 정부를 파괴하기 위하여 노동당의 청년 정치 캠프에 난입을 해서 총으로 거의 100명 가까운 젊은이들을 죽였어요. 저희가 뉴스아카이브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 얘기해드렸던 적이 있는 그 게임, 헤이트리드.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들을 죽이는 내용의 게임. 이게 사실상 그 사람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설도 있죠. 아, 그런 게임이 있어요? 너무 무섭네. 그렇습니다. 히트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로 분장을 한 다음에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섬에 캠프에 있는 청년들을 다시 학살을 했던. 그렇죠. 그리고 노동당 청사에 테러하고 폭탄 설치해가지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걸로 전환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입장인 거죠. 우리가 100년 전에 혹은 몇 년 전까지 알제리를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쪽쪽 빨아먹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국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제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브레이비크 같은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가 또 브렉시트에서도 그대로 나왔어요.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영국이 유럽연합에 괜히 껴있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봐주고 있고. 돈만 나가고. 이제는 이 유럽연합을 탈퇴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인프라 그리고 금융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살면 충분히 우리가 다 해피하게 살 수 있는데 뭘 이걸 갖다가 다 이러고 있느냐라고 해서 브렉시트에 도장 찍고 국민투표해가지고 지금 영국 정치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렉시트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브렉시트를. 아무튼 이런 걸 그래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신문들이 그렇게 불러요. 당시 제일 컸던 이슈는 역시 이민자 이슈였죠. 그렇죠. 이민자 정책. 이민자들에게도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극우 포퓰리즘의 논리가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극우 포퓰리즘 두 개예요. 그래서 핵심 논리가. 유로존 탈퇴. 그러니까 유럽연합 탈퇴하고 이민정책의 폐쇄 이민정책을 돌려라. 최저적으로. 그 두 개를 갖고 항상 싸웁니다. 각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이걸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극우면 극우지. 왜 포퓰리즘인가요? 극우는 극우인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 둘을 떼고 생각하자. 극우인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약자를 혐오하고 이민자를 혐오하고 무슬림을 혐오하고 여성을 혐오하니까. 극우인 건 알겠어. 왜 포퓰리즘이냐. 그럼 일단 포퓰리즘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 청취자들로는 무시하고 있는 건가요? 다 포퓰리즘 아는데 저거 또 저거 아는 채 하려고 또 지금. 그렇죠. 최근에 이만큼 유명해진 단어가 없죠. 다 알고 있는 걸 또 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사 황교익. 요즘 너무 재미들이셨어. 알았어. 자중없게. 제가 시사 황교익이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인들이 이게 사용하는 단어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포퓰리즘이 우리가 아는 단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사 황교익. 포퓰리즘은 단짠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튼 포퓰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이라도. 여튼 포퓰리즘. 이 특정한 이념적 지향이나 어떤 노선의 실현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사회주의자다 그러면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죠.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게 사회주의자죠. 신자유주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고 여러분의 지지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자죠. 이게 이런 주의자들인데 포퓰리즘은 그게 아닙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확장하는 그런 행태를 일반적으로 이르는 말이거든요. 앞에 말씀해 주신 주의자 이스트들은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양이 있고 그 모양으로 가기 위한 공학을 설계합니다. 전략전술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전략전술 중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전술들이 있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보통 따로 있다. 혹은 한 사람이 그걸 다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기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단 인기를 얻는 데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헌신하고. 예를 들면 어느 날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트럼프의 정당 가입 이력을 보셨어요.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 민주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어느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막 뭐 어떤 그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거. 전형적인 극우 이슈잖아요. 낙태를 금지해라. 그걸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미국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낙태 허용을 말한 시기가 또 있었어요. 네. 찬성했다가. 그렇죠. 지금은 낙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낙태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네. 그런데 허용해야 된다고 얘기한 때도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도날드 트럼프와 이인제의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렇죠. 이인제 우리 피닉재 선생님의 정당 가입 이력이 화려한 이유도 그런 것에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뭘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가능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왕정 같은 경우에는 망이 망소예난 이런 게 아니면 포퓰리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왕은 딱히 인기를 얻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왕 밑에서 누구를 내쫓고 싶다라고 이런 정치적 목적을 이루고 싶다고 할 때는 그 왕이랑 쇼부를 치면 되는 거예요. 왕은 지가 나라니까요? 네. 왕한테 가서 저 사람이 있으면 당신에게 도움될 게 없고 내가 나를 좀 그 자리에 앉혀주면 이런저런 술술을 통해서 당신의 여러 가지 불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쇼부치면 되는 것이지. 즉, 왕한테만 인기를 얻으면 돼요. 그렇죠. 다수의 무슨 대중이 좋아할 만한 얘기를 내가 고안해갖고 막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즐을 얻고 막 좋아요를 따고 리트윗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왕이 안 봐? 네. 에스더 기도운동 필요 없어요. 에스더 기도운동 아니고 에스더만 있으면 돼요. 나는. 에스더만 있으면 되지. 기도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문제는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는 정치체제일수록 포퓰리즘은 위력을 계속 배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유력한 수단이 요즘은 인터넷이죠. 지금 에스더 극우운동이래. 에스더 기도운동이 하려는 것도 인터넷에서 댓글 달아서 그걸 여론으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요새는 인터넷과 SNS의 시대여서 더 가짜뉴스가 쉽게 유통될 수 있게 됐죠. 예를 들면 우리는 가짜뉴스의 문제를 국내의 사례들로 얘기하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고 또 그 가짜뉴스를 다루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사람들의 행태도 다 비슷해져가고 있어요. 제가 왜 호주 사는 사람 그리고 독일 사는 사람 프랑스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유학을 가서 있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네티즌들의 해악에 대해서 떠들더라고요. 그걸 잘 들어봤는데. 해악 말고. 해악.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네티즌 욕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랫폼이 똑같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경험이 다르고 무슨 문화가 다르고 개뿔 상관없고 플랫폼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행위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행동량식 갖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동호회 조직하고 혹은 댓글로 싸움하고 이러면서 지금 영국이 한참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역시 메이빠는 답없다. 메이빠 탈출은 진흥순. 그렇죠. 이 메이레반들. 코빈 빨갱이. 네. 코빈 빨갱이 꺼져라. 니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냐 뭐 이러면서. 종북 코빈. 코빈을 지지하면 스코틀랜드에게 나라를 넘겨줍니다. 지금 코빈이 러시아 사람 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요? 영국에서 러시아 스파이가 무슨 독사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홍차 살인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영국은 러시아랑 아주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메이빠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코빈이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이것은 이 사건을 좀 이게 아무리 그래도 외교 문제인데 사건의 전후관계 이런 거 실체를 좀 밝힌 다음에 러시아랑 이렇게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지금 살인사건이 빡 일어나는데 바로 러시아랑 관계를 끊으면 어떡하냐. 이성적인 얘기를 했네요. 네. 그랬더니 야 이 러시아노봐 이러면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3대를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제렘이라고 짓지 않겠다. 얼마든. 그래갖고 개박살이 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인터넷 특성 때문에 훨씬 더 이런 포퓰리즘의 위력들이 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은 이런 특성 때문에 음모론하고 형식적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이 세상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된 원인은 클리어하게 이게 있다. 소니가 잘못했다. 이런 위듬을 심어줘야 되고 소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소니를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애플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명박을 없애야 된다. 문제인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논리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논리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음모론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하고 거의 항상 붙어다니는 게 포퓰리즘입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음모론은 뭐냐 그러면. 음모론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음모론은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그거 포퓰리즘하고 교호하고 있느냐. 어려운 말인가요? 같이 놀고 있느냐. 청취자들 다 지적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지금 상당히 귀엽게 듣고 있겠죠? 귀엽다. 귀여운 얘기하는. 그런데 포퓰리즘의 정의에 대해서는 현대 정치학이 고민하는 문제라서 기본부터 홀뜰 필요는 있습니다. 라고 일단 커버치고 갑니다. 그래요? 그 다음엔 어려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저의 강압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얘기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광고를 듣고 돌아오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아는 얘기만 하진 말자. 요즘 자신감이 없어져서. 왜 그래 왜? 많이 까이시나 봐? 쓸데없는 거 두둔 내주다가 자기 자신이라든가. 아닙니다.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컴퓨터가 아니어도 중고제품은 중수이상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필요하시다면 가격은 컴스테이션이 고민하겠습니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앞에 애매모호한 인트로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퓰리즘은 존재가 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커뮤니티에서 뭔가 사람들끼리 합의할 수 있는 진실에 가까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발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 그래서 남의 뒷담화 같은 걸로 나오는데 그 뒷담화가 심하게 왜곡됐다든가. 그런 인간사의 경험들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만명 수백만명을 상대로 하다보면 음모론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음모론이라는 것도 그렇고 가짜뉴스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 듣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그 듣고 싶은 사람은 왕정시대와 달리 일말의 권력들을 다 조금씩 쥐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음모론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저는 항상 같이 떠오르는 게 서프라이즈예요. 왜요? MBC의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이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권력이 있는 거고 이게 재밌게 생산되었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보는 프로그램들은 많은데요. 서프라이즈 안 보는 사람은 흔지 않아요? 그렇죠. 왜인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시간은. 꼭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아침에 해장하려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꼭 한 놈이 서프라이즈를 틀어. 네. 그리고 우아하고 봐. 그리고 그 방영 시간은 우리가 일요일에 눈을 떠서 밥을 차리고 테레비를 틀면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누가 얘기해. 그러면 분명히 한 사람이 또 얘기해. 맞는 얘기도 있다고. 너네 그거 아냐고. 그렇죠. 네. 그게 음모론입니다. 미남 문구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음모론을 다루기가. 음모론이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항상. 50%는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0% 거짓말로 채우는 게 음모론이죠.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트럼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성 언론들 페이크 뉴스들이 말이에요. 망해가는 뉴욕타임스와 그다음에 무슨 클린턴 뉴스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나를 흔들려고 민주당하고 결탁해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 스캔들이니 그다음에 성인 영화배우와의 어떤 스캔들이니 요즘에 막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후보의 어떤 성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보기엔 그게 가짜뉴스고 포퓰리즘이고 나쁜 포퓰리즘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언론들이 예를 들면 편향됐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편향돼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사는 다 논조라는 게 있고 관점이라는 게 있지요. 특히나 미국 언론들은 지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지지 후보를 확실히 밝히고 거기 있는 언론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편향된 관점일 수 있어요. 그럼 편향된 관점이 없냐라고 하면 그 언론들이 그러면 공정하냐 이러면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렇다면 언론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정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무엇이 공정함이고 무엇이 불공정함인가? 이를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부터는 안 듣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봐라 편향돼 있지 그것은 음모야라고 얘기하는 게 음모론의 형식인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중국이 백인 남성 주류의 이득을 앞서의 가짜뉴스들과 함께 이득을 빼앗아가거나 제안하는 당사자예요.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간선거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자기들의 어떤 보복 조치를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를 배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주류 노동자들하고 그다음에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보복 관세를 매겼어요. 돼지고기라든지 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제조업 같은 거. 경공업. 그런 것들에 보복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나의 어떤 지지층을 내가 추진하고 있는 미중 무역 전쟁을 지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술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거 개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선거 개입이라고 부르려면 러시아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실을 가지고 중국이 구체적으로 미국에 와서 뭔가 가짜 뉴스 만들고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했다. 그 증거는 나중에 내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반은 진실이 있는데 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모론을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합판이 딥스테이트 음모론이죠. 딥스테이트 음모론. 여러 하자가 있는 사람이지만 트럼프만이 우리의 대변자인데 그 대변자를 낙마시키고 흔들기 위해서 거의 모든 기득권들이 연합해서 지금 얘기한 중국과 중국도 그 기득권의 일부예요. 딥스테이트 음모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내부의 행정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연합해서 트럼프를 계속 흔들고 있다. 딥스테이트란 말은 우리말의 시기 따라 다른데 지금 당장 시즌에는 가장 적확한 번역어는 비선실세입니다. 그렇죠. 비선실세가 거의 스테이트급으로 있다. 그렇죠. 스테이트급으로 있다. 그게 지금 실제로 트럼프 유세장에 가면 죄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음모론 적힌 피켓을 들고 열광하고 트럼프는 살짝 그 음모론이 맞다는 것처럼 얘기해주고.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음모론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레디시나 이런 데서 열심히 쓰는 사람이 Q인데 Q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쓰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죄의 트럼프 유세장에 내가 Q다 이런 거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Q를 잡아라. Q를 잡아봐라 이러면서 나를 기소하라랑 비슷한 거죠. 나를 고발하라랑 비슷한 거. 내가 Q다 이러면 트럼프가 Q에 대해서 Q를 가리키면서 Q에 대한 무슨 약간의 뉘앙스를 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나는 너를 싫어하고 김정은을 사랑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떡밥을 던지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떡밥을 던지는 거. 그거 잘하죠. 떡밥 던지는 거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인공강호를 위해서 뭔가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마린 르펜도 이런 걸 잘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린 르펜을 갖다가 우리가 극우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슬림을 혐오하고 아주 안 좋은 사람이야. 마린 르펜은 아버지가 장마리 르펜인데 장마리 르펜은 우리가 2002년인가 대선의 결선에 극우주의자가 올라갔다고 해서 충격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좌파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어떤 그러한 투표를 했던 트라우마를 안겨준 사람이 장마리 르펜인데 장마리 르펜이라는 사람은 아주 노골적으로 반유대주의자예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가 이 모든 유럽의 문제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럽은 히틀러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거는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은 극우주의자죠. 족침대. 그냥 극우주의자고 너는 좀 꺼지세요.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 마린 르펜이라는 사람은 장마리 르펜을 오히려 당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극우주의자야? 이러면서 내쫓아버렸어요. 자기 아버지를. 상황 아웃. 그리고 자기는 공화주의자이고 여성주의자이다. 난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프랑스 대선의 2위를 차지하게 됐던 국민전선의 상승세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좌파들이 한 번 당해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나찌한테 저 3등을 했어. 그렇죠. 네. 그런데 십몇 년이 지나고 그의 딸에게 또 졌어. 그런데 왜 또 졌을까? 얼굴과 레토릭을 바꿔서 나왔으니까. 그동안 프랑스의 기성정치 세력의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이 방송에서도 다른 분이 다르셨을 건데. 지성정치가 실패해왔기 때문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분노한 어떤 기득권에 방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국민전선을 상당히 찍었습니다. 계산해보면. 표 추적을 해보면. 왜 그랬느냐. 마린 르펜이 공화주의자와 여성주의자를 자처하면서 그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수호자라고 얘기했으면 그 사람은 진보 아닙니까? 네. 진보이겠죠. 우리가 기준해 볼 때는. 그런데 왜 극우주의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렇다면 프랑스의 공화주의와 여성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누구냐. 무슬림. 그게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보자. 무슬림이 왜요? 무슬림이 왜 그러는 거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정일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봐라. 그리고 이란을 봐라. 포기가 신정일치이고 코란이 사회운영의 원리 아니냐. 여성의 적이다. 그리고 우리 공화주의는 뭐냐면 신정불리다. 그렇죠. 분명히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고 종교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불리한 것은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다. 그렇죠. 프랑스 혁명에서 귀족과 평민과 그다음에 하나의 축이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 종교인들의 권력을 회수해버리는 것도 프랑스 혁명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였죠. 거기까지 50%가 옳아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의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을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돼! 그렇죠. 이 이슬람 문화라는 것은 여성의 억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무슬림들을 내쫓아서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체제, 우리 프랑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프랑스에 사는 무슬림들이 그런 상황인 거냐? 그거는 사실은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런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슬림을 내쫓아야 되니까, 무슬림이 프랑스 문제의 핵심이니까 나를 지지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세기랜다. 마린 르펜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보는 게 현명한 해석이라고 보는 게 그 정도 레토릭을 내놔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럼 거기에서 더 고민하는 레토릭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표 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더 고민하는 당연한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서 항상 오랫동안 얘기하고 있는 게 무슬림들을 받으면 한국이 무슬림화 된다. 그런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꽤 늘 믿었죠. 이번에 쓸데없이 부풀려진 난민 논쟁 때문에. 예를 들면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외신보도 이런 걸 갖고 와서는 그 얘기를 또 꾸며냈죠. 예를 들면 외국의 사회. 제가 봤을 때 한겨레의 일부 기자들이 그것 때문에 분기탱천해서 에스터를 잡아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독일에서 집단 강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반쪽의 어떤 사건 보도의 진실을 가지고 50%의 어떤 맥락을 가미해 가지고 막 부풀리고 없는 맥락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차 밑으로 들어갔으므로 차가 사람을 깔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레바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원래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가 됐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도 50%의 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레바논은 기독교인이 다수인 국가였는데. 맞습니다. 이후에 어떤 여러 이유 때문에 이슬람이 다수인 국가가 됐어요. 문화 교류와 인구 교류가 됐죠.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없던 영토가 생기기다가 영토가 일부 조종이 되는데 혹의 무슬림이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들이 포함돼 있었고. 따라서 난민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난민들이 온 것도 있겠죠. 시리아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땅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맥락 때문에 레바논이 기독교 다수 국가에서 이슬람이 다수인 국가가 된 것이고. 그 맥락을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중동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중동사를 다 알아야 돼요. 내일 알아보려고요. 여튼. 그래요? 역시 훌륭한 방송이에요. 이런 방송이 대한민국에 많아야 되는데. 내일 훌륭한 방송이 나가야죠. 주제는 그건데. 그래요? 아까 훌륭한 주제인데 방송은 훌륭하지는 않을 거라서요. 여튼간에. 누가 하는 거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구나. 훌륭하신 분이겠죠. 그래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 답이라고요. 유 선생님은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윤 선생님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차죠. 우리는 각자 50%의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구나. 심오한 방송입니다. 아무튼 뭐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얘기와 함께 중북 세력이 동성애라 학교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예를 들면 전교조 소속의 선생님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성교 가르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50%의 진실과 50%의 거짓말을 합쳐서 맥락화하는 게 음모론의 본질이다. 음모론의 일반적인 형식이다. 이런 것이죠. 제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냉소사회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냉소주의가 사실은 저의 주무계예요. 냉소주의에 대한 무슨 썰이. 그게 주무계인데 음모론의 핵심이라는 것은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상태, 음모론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생산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본질의 상당 부분이 있어요. 저는 생산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생산자의 정신상태가 불안할 때 나올 수 있는 콘텐츠다. 예를 들면 수용자들은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레바논에 대해서 연병 알 게 뭡니까? 연병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얘가 알 게 뭡니까? 박막례 할머니 많이 쓰시던데. 1분에 한 번씩. 내가 일하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에 무슨 세상사에 대해서 20분 이상 생각하지 않는데. 레바논에 대해서는 알 게 뭐야? 네. 뭐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보니까 뭐 그럴 듯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레바논은 범죄의 왕국이고 다 못됐고 다 나쁜 놈들이래.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레바논에서 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글쎄 누구를 때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때린 거 사진 보여주고 이러면 레바논은 폭력적인 사람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일 아니니까 어차피 뭐.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걸 꾸며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 제트크의 생각은 뭐냐. 그 사람들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 왜 한국 사람. 왜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은 나쁜 것만 가르치는 나라고 한국에 와가지고 돈만 빼먹고 가서 세금도 안 내고 맨날 나쁜 짓은 다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진실이 뭔지를 따지는 게 애초에 의미가 없다는 태도예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이 뭐고 그 진실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의미가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태도이고 제가 얘기하는 냉소주의라는 거의 핵심 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상만사가 우리를 다 속이고 있어요. 다 속고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리고 속이는 놈. 속이는 놈을 내가 항상 응징할 준비가 돼 있고 나를 속이려고 들면 내가 그 놈을 반드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응징하지만. 하지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속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또 그냥 속아야 돼요. 그리고 차라리 속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어떤 뭐랄까. 기만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분노를 해요. 예를 들면 립싱크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아이돌 가수인데 여성 아이돌 가수가 성형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막 해요. 기만을 얘기하길래 태양 씨의 나만 바라봐. 나는 술 먹고 맨날 뒤집어서 놀 텐데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그리고 그런 연예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연예인은 공인인데 왜 그러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이돌 또는 연예인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를 기본적으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꾸민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연예인의 자신의 어떤 요즘은 좀 자신의 일상을 다 보여준다고 하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sns를 운영하면서 좀 문법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하던 대로 날 속여줘. 왜냐하면 난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편한 방식을 택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을 살고 있고 상품의 구매 과정에 있어서 늘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상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본질을 통제하고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잘해야죠. 그렇죠. 거짓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세상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식이 이 구급파들이 인터넷 여론전을 만든 문건을 보면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인터넷 문화라고 써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지를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다. 이 사람들이 DC 출신이요. 이렇게 할 줄 아는 거 보면. 쪽수를 동원해서 우기면 장땡이 되는 거예요. 쉽게 가면 된다. 뭐로 가나.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양이 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드로킹이 그런 거 아닙니까. 드로킹도 그런 부류가 아니겠습니까. 드로킹이 극우주의자는 아니겠지만. 한 페이지를 먼저 덮는 놈이 이긴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기사를 파악하지 않고 댓글을 보고 기사를 파악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사건이 터졌으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다가 내가 가는 커뮤니티에 댓글을 보고 나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면 되는구나라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사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기사들을 판단할 때 그런 기준으로 많이 판단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저조차 저 냉소사회를 쓴다고 깝추고 다니는 저조차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그런 풍조와 사실 또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진실이란 말이 되게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진실이란 진실 뭐 팩트 공정이란 말이 굉장히 공허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실도 상품이고 팩트도 상품이고 공정도 상품이고 소비자 니즈 층이 그러니까 소비자 층이 다 다르잖아요. 타겟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입니다. What? 우리는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이 랩을 못하는 거였다니. 아니 랩을 못하다니요. 난 그냥 위키백과에서 보고 얘기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듣지 마세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어요? 시간이 귀하니까 듣지 마세요. 진짜 소리바다가 없어져서 어디서 들을지 모르겠네요. 원하면 제가 뮤지션 본인이 구운 CD를 드릴 수 있어요. CD를 주세요 그러면. 2000년 초반에 받은 거라 아직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CD 재생은 어디서 하지 요새? CD가 있구나. 까무찌나는 간에 싸워야 되는데 제가 냉소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제기하고 싶은 어떤 또 문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놈들을 당연히 거짓말하는 놈들과 거짓말들과 싸워야 되지만 거짓말하는 놈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제거해버리면 세상이 어떤 평화롭게 되고 정상이 되는 거냐. 비정상의 세계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윤 선생님이 네이터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럼 애초에.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들도 우리를 속이고 신문기사도 우리를 속이고 청구도 우리를 속이고. 제가 어저께 인터뷰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는데 무슨 국토교통부가 언론사에 기획기사를 써줄 것을 의뢰를 하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게 기사가 돼서 나오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그게 거짓말이거나 그렇지가 않죠. 가짜가 아니죠. 그 내용 자체는. 내용 자체는 가짜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아니 언론이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취재해가지고 팩트를 발굴해가지고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라니.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한 홍보 기사를 그것도 돈 받고 돈하고 엿받고 먹은 기사를 그냥 썼다. 그리고 정부한테 왜 박근혜 시대도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도 그런 일이 왜 이어졌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정책 홍보에 하나의 방식이자 관행처럼 돼서 그런데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들이 왜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럼 앞으로 안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받던 돈을 못 받는데 데스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좋지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다 그런 식이고 심지어 대통령도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우리가 언제 확인했습니까. 박근혜 최승수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명박도 곧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1심 선거가 나오기 때문에. 생방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속이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상황이라는 게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늘 또 얘기하는 것인데 유권자의 존재하고 소비자의 존재가 언제나 취환됩니다. 상호 취환됩니다. 아까 윤석열이 하셨던 비유랑 정확히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사주는 사람과 표주는 사람은 같다. 그렇죠. 정치에 표를 던지는데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정당에 표를 던질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정치의 원론 정치의 어떤 이론의 어떤 근본으로 얘기하자면. 저 정당이 내세운 어떤 정책 가치 노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인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저 정당의 노선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정당을 한번 찍어야겠어. 그런 국민들의 노선과 가치에 대한 의사가 모여서 어떤 지지율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득표율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 결정된다. 이게 이상적인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투표할 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멋있는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 그게 하루 걸러 하루 그렇게 지지율이 달라질 리가 없죠. 그렇죠. 좋은 상품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상품은 바닥 코코너처럼 가격이 막 5년에 한번 오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그렇죠. 매일같이 가격이 올라요. 내리고. 요즘의 풍조에서는 그게 어떤 종류의 주식 시장이죠. 진짜로 투자한 만큼 또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식 시장만큼 거짓말이 많은 곳이 없으며 주식 시장만큼 거짓말이 많다는 걸 소비자가 잘 아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매돈이 뭐니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매돈 없애달라 이런 얘기를 맨날. 정치가 그것과 똑같이 표현됐어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노선과 가치를 판단해서 투표를 하려면요.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선거 때 되면 여기서 전국의 후보 누구 나왔는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트럴. 그게 사실은 그 후보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그 후보의 어떤 정책의 철학이나 이런 걸 다 짚어줄 수가 없잖아요.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거 하는데도 며칠씩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방송을. 그렇게만 그렇게만 짚는 것이셔도. 네. 그걸 정말 깊이 있게 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의 정치 오타쿠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냐고요. 먹고 살기 바쁜데.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전제품이나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고민을 해봐서 압니다. 그렇죠. 뭘 구매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그렇죠. 네. 제가 어저께 질렀어요. 뭘요? 인호가시라 고로상 피규어. 아 뭐지? 고독한 미식가 안 보셨어요? 아 그 피규어 사셨어요? 네. 우와. 드라마 버전. 오. 가방도 들고 있고 그 얼굴 표정도 배가 고프다 표정이 있고. 99만원? 아니야. 그렇게 안 비싸. 그래요? 오. 근데 식당에 앉아있는 것도 있고 공깃밥도 있고 숙박도 있어요. 완전 부럽다. 장난 아니야. 디오라마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어떤 현장 장면을 재현한 피규어예요? 나중에 사은 보여줄게. 현장 장면도 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하나 고르려고 일본 땡마전하고 땡쿠텐하고 막 이런 데로 엄청 돌고 막 일본어도 모르는데 구글 번역번 켜가면서 시간 엄청 썼습니다. 근데 막상 실무를 받으면 실망할지도 모르죠. 그렇죠. 사진이 나한테 거짓말했어. 특히 액션 피규어 하면. 포스트 모더네 시즌은 자꾸 그 사진이 나한테 거짓말하거든. 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동영상이잖아. 동영상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소비 하나 정확하게 하려고 묻어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소비를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야 한다가 교훈이 아니에요. 소비는 피곤하다가 교훈이에요. 정치는 그렇게 소비하기엔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사버립니다. 결국 그냥 사버리죠.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셀러를 찾든지. 맞습니다. SFM몰을 찾든지.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네이버 랭킹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다 고르기가 귀찮고 가격이 별로 안 비싸면 그냥 랭킹 상위에 있는 거 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괌, 사이판, 세부도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들 많은 데 가보면 옷차림만 보면 한국인인 줄 안다 이러면서 맨날 놀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국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어느 나라를 가나 대세에 맞춰서 소비하는 습관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뉴스도 신문을 못 믿으니까 말씀하신 네이버 랭킹 뉴스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뭐 많이 봤나. 누가 많이 덕글 달았나.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 상품을 구매하는 어떤 구매자로서의 역할,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정치 유권자로서의 역할이 겹치면서 사실은 정치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죠. 생산이 아니라 판매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항이 불매운동으로 취환됩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싸워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냥 불매운동하고 네 거 안 사고 네 거 지지 안 하고 너 앞으로 안 볼 거야 로 언제나 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대안은 사실은 대안은 다른 누가 만들어준 다른 상품을 다시 또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깨트리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현대 정치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체제에서 탈피하려면 우리가 일상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정치가 구성이 되고 그 정치가 체제를 결정하는 이런 뭔가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체제를 지금 어떻게 만듭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뭔가 이 상황 자체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부터 이제 많이 표를 많이 얻어야 되고 뭔가 이런 득세를 해야 되고 결정권이 많이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조차 이 체제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쪽에서 요즘에 샹탈 무페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벨기에 사람. 그 사람이 원래는 과거에는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라는 분하고 둘이서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쁜 사람들입니다.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는 죽었기 때문에. 샹탈 무페라우가 요새 거의 그 유럽에서 또 좌팍에 자기가 무슨 저 여포처럼 또 방천화가 그럼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최근에 이제 쓰고 써갖고 번역된 책이 좌팍 포퓰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맨 앞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퓰리즘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근대 정치의 본질일 수도 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여론을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정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대화에서 합의가 끝나면 그걸로 합의가 끝나나? 아니다. 매력도 느껴야 되고 진솔하든 안 하든 진솔함도 느껴야 되고 그렇죠. 오감으로 다가오는 자극으로 인한 설명들이 설득들이 되게 많다. 그렇죠. 포퓰리즘이 정치에 빠진다? 말이 안 된다. 시작은 그거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도 어쨌든 시작은 그거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극우 포퓰리즘이랑 이런 분리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라는 게 뭐냐고 했을 때 현실에 지금 나와 있는 건 무슨 포데모수도 있었고 과거의 시리자의 치프라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이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건 버니 샌더스랑 제롬이 코빈 할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버니 샌더스랑 영국의 제롬이 코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합니다. 네. 지금 버니 샌더스는 만약에 다음 선거 나간다고 하면 80노인이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극우 포퓰리즘은 이 세계의 파국의 어떤 책임을 지금 약자한테 묻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인데 그 글자가 붙는 것이고 이 버니 샌더스나 제롬이 코빈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왜 포퓰리즘인지는 바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 어떤 파국의 근원은 여전히 자본과 기득권이라고 하는 얘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우 포퓰리즘이 아니라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왜 포퓰리즘이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합니다.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민주적 사회주의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앞으로 이 체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러미 코빈과 버니 샌더스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인가. 스스로들이. 월스트리트 점거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다 사회주의자인가. 저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제가 누구는 사회주의자지만 너는 사회주의의 미달에 이르기 아니라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동의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인가를 냉정히 따져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지지자 모임에 제가 나가본 건 아닙니다만 나가서 공기를 맞는다 그래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회주의에 열광적인 어떤 지지를 표명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은 즉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편이라는 그런 의미 이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해본 게 아니니까 또 너무 또 그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또 이렇게. 오늘은 개뜬그룹 잡는 시간이니까 뜬그룹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꾸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맞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버니 샌더스의 연설장에 가서 막 큰 감동을 받았어. 너무 재밌어. 원래 그 유세장 대선 유세장은 짱 재밌어요. 누구라도 재밌어. 가서 내가 팬이 됐다? 그런데 그럼 나는 팬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팬이 아니고 사회주의자래. 날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럼 난 사회주의자인가? 그러니까 말이죠.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도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득주도성장 주의자인가? 김민아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소득이 별 볼 일 없다는 건 알아요. 네. 소득이 별 볼 일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정치 얘기로 키벨을 뜨거나 누가 정치 얘기를 길게 쓸 요량으로 게시글 글쓰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제일 먼저 위에 설명하는 게 자기의 정치상향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절로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중세 유럽의 왕을 소개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노사모였고. 뭐인데 지금은 뭐에 반대하고. 뭐를 봤을 때부터 손절한 다음에 지금 뭐를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를 지지하는 성향이다라고 한 다음에 자기 의견이 시작하잖아요. 어디에 대공이고 어디에 공작이고 어디에 왕이고 이걸 다 말한 다음에. 그래서 그런 확실한 것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제레미 코빈의 팬이 많아졌고 왜 버니 샌더스의 팬이 많아졌는가. 마케팅을 잘했다. 마케팅이 기술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동영상이나 무슨 이런 화면을 보면. 구려요. 이거는 좀 구린데. 그 구림매 마케팅이 있어요 여기가. 왜냐하면 그게 진정성이에요. 버니 샌더스 나올 때 옷차림 보셨어요? 베이퍼 웨이브인가? 아니 그래서 인터넷 시대의 대중은 미매문화를 만들어냈잖아요. 구리든 말든 우리 코드에 맞으면 들어가는 거야. 이 버니 샌더스 뭐냐면 옷을 거지같이 입고 나옵니다. 저 옷을 한 50년 입은 것 같은 옷을 입고 나와요. 사람만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알렉산더 왕이 만든 줄 알았지만 여태까지. 그래요? 그렇구나. 요즘은 다 거지같아요. 그렇구나. 버니 샌더스가 그런 후줄근한 옷을 입고 나오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정치에 그동안에 무슨 정치를 해가지고 득을 본 게 없어요. 오랫동안 상원의원은 했지만. 제너미 코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서 계속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자기들 뭡니까? 누구죠? 노동당의 제3의 길을 하신 총리님. 블레어 총리님이 노동당 제3의 길을 할 때 자기 당이 하는 거에 대한 반대 투표를 몇백 번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고집을 피우고 있고. 못된 대주교같이 생겼어요. 계속 그렇게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몇십 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일까요?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거예요.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소비자이자 정치의 지지자의 입장이에요. 꾸밈이 없고. 버닛 헤더스가 언제 꾸밉니까? 안 꾸며요. 그리고 연설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니까. 과로로 쓰러지니까. 연설을 중단하고 와서 일으키고. 저 사람 저렇게 솔직한 사람인데 내면도 저렇게. 우리에게 솔직하게 보여주는 내면도 저렇게 훌륭하네. 이걸 계속해서 뒤집어서 번역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좋아하냐. 머릿결이 한결같고요. 늘 자신 있고요. 트럼프의 솔직함. 이겁니다. 저 무슨 민주당처럼 거짓말로 자기들 마음이 없으면서도 마음은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정치적 올바름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는 다 나쁜 놈이 있고 다 그들을 무시하는데 트럼프만 솔직하게 그것을 얘기해. 일관된 위선자. 그렇죠. 그리고 위선자 주제에 자기가 진보적인 척하는 내부에 들어와서 유세장에서 깽판치고 이러는 젊은 사람들 있으면 내쫓으면서 욕하고. 그렇죠. 일관된 위선자. 그렇죠. 거짓말보다는. 진실해. 거짓말보다는 나쁘지만 솔직한 놈이 좋다. 위선으로도 진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는 제가 볼 때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인이고 고집불통인 것입니다. 노인이고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지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념이나 노선이나 주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들에 대한 지지라는 것은 좋은 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한계가 항상 명확하죠. 돌아가시면 어떡할 겁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다음 상품을 구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할 거냐. 아니, 이거거든요. 이 사람은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는 뭐가 안 되고, 뭐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신기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난번에는 권영길 찍었고, 그다음에는 노무현 찍었고, 그다음에는 이방박 찍었대. 그렇죠. 이유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제나 기득권에 반감을 가진 대중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나 있고, 이 기득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각자 다른 이유로 기득권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득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를 모아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것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하면 행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네. 그 질문 전까지가 포퓰리즘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좌파 포퓰리즘 얘기였는데, 그러면 이 좌파 포퓰리즘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하는 거냐.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냐.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포퓰리즘 자체를 계속 얘기하지만 부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걸 여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르네스토 라클라우라든지, 이 사람하고 같이 책 쓴 사람, 멕시코 출신의 소장 정치학자라고 하는 벤자미 아르디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르디티 씨가 한 얘기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즉, 포퓰리즘을 빼고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하는 역할이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다. 즉, 민주주의는 내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자해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내적 주변부다. 여러분이 지재기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먹을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신문에도 찌질거리고 계시죠. 지재기님이 글을 쓰셨는데, 지 선생님이 쓰신 그 책의 주제가 주체는 항상 내부의 주체에 대한,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주체에 대한 거부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내적 주변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이 포퓰리즘에 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퓰리즘은 실패하는 것이죠. 실패하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내에서 포퓰리즘은 실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실패를 하면 언제나 기득권은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으로 갖고 와서, 이것이 여러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오라고 제시를 해요. 그게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똑같았고, 일본에서도 똑같았고,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미국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도 쭉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한두 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언제, 그런 관련한 사건이 나오면 그런 것들은 짚어보기로 하고, 그런 속에서도 사회가 계속 그 실패를 기반으로 해서, 실패의 퇴적을 기반으로 해서 진전해 나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은 이 세계의 좌익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이런 상층 정치, 우리가 여의도 정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뭔가 우리가 삶에서 있는 어떤 생활의 정치, 지역의 정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 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실패했을 때, 포퓰리즘이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냥 소비자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집에 갑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TV를 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TV를 보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몇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칼폴란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경제 문제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 문제를 사회적, 문화적 제도의 문제로 파악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면, 마이클 엘버트의 참여 경제 모델, 이런 건 파레콘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그냥 내버려 뒀다. 그렇죠? 팻 데바인의 참여 계획 경제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그런데 그 말씀하신 역할을 끊임없이 24시간 하고 있는 게 커뮤니티 아닌가요? 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문의잖아요. 우리가 아까 과거, 이전에 논의한 그 내용에 보면, 끝없이, 끝없이 그 소비의 논리를, 정치를 소비로 대치하는 논리를 끝없이 재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에서 문제를,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마포구인데, 여기 마포구 맞나? 맞아요. 마포구인데, 예를 들면 마포구 저기 도하동길에, 너무 그 상인들이 쓰레기를 너무 계속 버리지 말아야 될 때다가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있다. 길 가운데에 막 버리고 막. 네. 그러면은, 뭐라고, 이제 그 커뮤니티에 가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저런 놈들은 폐업시켜야 된다, 당장.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사용해야 된다. 뭐, 사용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폐업시켜야 된다, 저거. 저런 사람들한테는 음식을 저거 팔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동네 와가지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보려고 하십시오. 그게 답일까요? 가가지고 물어보세요, 상인들한테 왜 그러냐고. 반드시 무슨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고 뭔가 그걸 처리하는 무슨 제도의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수거를 안 하기 시작했다. 네. 그렇다든지. 그러면은 환경과에 가서 물어봐요. 쓰레기를 놓는 곳이 현실적으로 놓을 수 없는 곳이라든지. 그렇죠. 너무 멀리 있다든지. 환경과에 가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구비는 나오는데 시비가 줄었다. 서울시에 가서 물어봐요. 시비 이번에 고만 쓰라고 야당에서 압력 넣었다. 돌아 돌아 가면 어느 의원실이 찾아가서 따지면 될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생산자입니다. 그렇죠. 소비자는 누구? 식당 주인 사용시켜. 이게 소비자입니다. 저 식당 불매할 거야. 저 식당 가지 말자. 식당 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포스트잇 붙여서. 그게 답이에요. 그게 아까 윤석열 에디터가 내줬던 화두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커뮤니티에 있는 이 착한 게시판 유저들이 자기를 그냥 한낱 소비자로 낮춰보고 있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내가 이걸 참여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게 더 즐겁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아프리카 TV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제가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이 좀 더 미래의 민주주의에 가까운 방식의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튼 결론을 내게 시켜야 됩니다. 지금 아니 50% 줄어든 원고를 들고 와서 시간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요? 또 똑같이 썼나? 그러네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헤드폰을 만들었다. 헤드폰을 만들었는데 그 헤드폰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헤드폰을 개량해서 다시 고쳐서 새로운 상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거 저 거지같이 만든 너네 회사는 믿을 수 없어라고 불매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른 좋은 회사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소니의 이상한 헤드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내 것만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잘못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소니의 주식을 막 사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변하라 하고 그러면 회사에서 싫어하겠죠. 너무 우리 주식 있어? 그러면 있어. 이거 더 사고 막. 그런데 정치는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사실은 이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저는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과거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만든 정권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 평가가 있지만 어쩌면 참여정부였던 거 아닙니까? 참여정부였다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왜 참여정부였겠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그리고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안희정 전 지사도 그렇고 지금은 아주 범죄자지만 그런 사람들도 지방자치연구소 이런 거 할 때 왜 지방자치였겠어요? 그런 체제를 만들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거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지금은 저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지만. 하지만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들어 범직한 파문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장기적으로 보면요. 주주를 늘리고 참여자를 늘리는 것이 평가만 하는 소비자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는 게 제가 이번 아까 뉴스라운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 뽑아야 되니까 우리가 투표권 가져야 되니까 책임당원 가입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박사모가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유. 주인이식. 주주되자. 주식 사자.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정당의 형태가 과거에 이른바 포괄정당 이런 거에서 또 다시 대중정당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중정당으로 바뀌어가는 거냐. 그건 또 사실은 평가해 봐야죠. 예를 들면 유럽의 대중정당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과 커뮤니티들에 커뮤니티로부터 자생적으로 생성된 어떤 모임들이 그 정당의 기반들을 유지했던 것인데 지금은 또 그 기반이 인터넷 아닙니까 역시. 요즘에는 인터넷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차이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계속 그런 장점들을 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들어가는 그런 장점들을 살려가야 되는 것이지 단점들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는 안 된다. 그걸 해야 사실은 가짜 뉴스와 그 포퓰리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오늘 진짜 바깥을 보는데 온 하늘이 다 구름 같네요. 구름이 없으니까. 왜? 뜬구름을 너무 잡아가지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제 직업이고 제 전공입니다. 이 구름 잡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버니스 앤더스가 옷을 못 입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버니스 앤더스도 옷을 검색해봤거든요. 지금 한 사실인데 발렌시아가 로고가 버니스 앤더스 대선 캠페인 로고를 가지고 덴나가 디자인한 거였네요. 아 그래요? 버니스 앤더스의 휘장 같은 것을 발렌시아가로 이름을 고쳤었었죠. 그런데 이 로고가 발렌시아가의 부흥을 맞았던 로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 개발한 티셔츠도 잘 팔립니다. 맞아요. 이런 거 왜 재미있냐면요. 정치 시장이 소비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치는 소비가 맞기 때문입니다. 최소 지금까지는요. 아저씨의 주장은 그 정체성 장사를 소비로 끝내지 말자. 세상을 만들어나가자. 세상을 되찾자. 라클라우가 하던 얘기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포퓰리즘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마치 태반이나 곤충들 탈피할 때 껍데기처럼 내면에 지니고 있는데 언젠간 벗게 되어 있다. 벗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정리해도 뜬그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미나 문구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이번 주 목요일 순서에 꾸며 드렸습니다. 김미나 아저씨와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와 교수님 PD였고요. 아저씨 또 봬요 곧.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길었구나 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